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또 오랜만에 또 퀘스트 짧게 길지 않게 안내를 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여러분들 많이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딱 가독이 준 이 시기에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고 게다가 조금씩 날씨도 더워지고 꽃피는 봄이 오면 자꾸 딴 생각 들고 이미 봄은 지나가고 있는데 한 건 없고 그래서 많이들 좀 힘들고 지치고 또 그러기도 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러겠죠. 사람인데 똑같이.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감정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나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유평을 시점으로 이제 사실 문제를 지금 매일매일 하루하루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기도 한데 힘들기도 한데 그렇게 이제 뭔가 노력을 해서 문제가 또 나왔을 때의 그 뿌듯함. 뭔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름의 문제를 만들어서 그 뿌듯함을 바로 느끼니까 좀 성취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힘들 거야. 근데 그럴 때 자꾸 좀 체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되고 그렇다면 그냥 일단 선생님 생각을 해주세요. 어 선생님이 지금 즐겁게 문제를 만들고 계실 텐데 나도 힘내야지 뭐 이런 어 그냥 막 흔들리고 막 뭔가가 막 잡생각도 들고 막 이러면 그냥 공부해. 그냥 사실 가만 보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거 맞아요. 사실. 어 아니 책상에 앉아서 그냥 내가 좀 더 집중하려고만 하면 되잖아. 어 잡생각보단 어 결과는 어차피 수능 때 열릴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나랑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어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은 어떻게든 동기별을 자꾸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 어 어쨌거나 선생님이 지금 너 이제 지금 혼자 공부하고 있고 외롭게 공부하고 있는 거지만 항상 옆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를 돕고 있어요. 어 돕고 있다고. 음 그래서 어 그걸 선생님은 되게 행복해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즐겁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했으면 좋겠고 어 또 너무 힘들 때 어 너무 힘들 때 선생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계속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말이 아니에요. 몸이 말이 아닌데 그래서 요새는 어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운동도 하고 땀도 내보고 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힘들면 그냥 새벽에 나와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야. 어 그런 거 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어떻게든 체력관리도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어 그런 관리해 가면서 어 좀 힘내라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어 선생님도 힘낼 거고 다만 그 힘내는 과정 속에서 제발 즐겁게 공부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어 그런 마음으로 어 또 우리 어 뭐 계속 잘하고 있겠지만 어 기출코드랑 어 킬로코드에서 지금 막 참 힘들 것 같아. 어 특히 킬로코드 많이 힘들 건데 요 시기를 잘 견뎌내잖아. 갑자기 뛸 거야. 점프할 거야. 어 킬로코드 선생님 분명히 뭐라고요? 모의고사 11세트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어 11세트가 그냥 정말 엑기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 선생님이 정말 아꼈던 많은 문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하나당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렵긴 하지만 그 와중에 결국 그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반복하면서 반복해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갑자기 이렇게 점프하는 시기에 오게 될 거거든. 그때까지 좀 참고 좀 견뎌내고 그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번에 또 만나요.